김광현이 드디어 승리를 따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후 1012경기에서 4승 무패였던 김광현은 4월 24일 신시네티전 승리 후 10경기에서 5패 3.97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애리조나와의 홍경기에서 5이닝 O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68일 만에 시즌 2승에 성공하고 10경기 연속 무승에서 탈출했습니다. 또한 김광현은 선제 결승 2타점 2루타를 날려 오늘은 5탄이 대신 2타 겸업에 성공했습니다. 13경기에서 2승 5패가 된 김광현은 평균자 측점을 3.98에서 3.79로 낮췄습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도 볼레 3개를 내주며 투구수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5회까지 96개의 공을 던진 김광현은 6회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3회 2사 1, 2루에서 5타석에 등장한 아스트루발 카브레라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적시타가 되며 1점을 허용한 김광현은 4회 선두타자에게 볼렛을 허용함으로써 오늘도 4이닝 후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3타자 연속 범타로 이닝을 마무리하고 5회에도 3자 범태로 끝내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김광현은 푸신 평균 구속이 88.7마일로 시즌 평균보다도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한 슬라이더를 올 시즌 가장 많은 48%를 던졌고 슬라이더는 6번의 헛스윙과 함께 9타수 무피안타 5삼진의 대활약을 했는데요. 특히 최고 구속 87.2마일과 최저 구속 77.2마일로 지난해처럼 슬라이더의 속도 조절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적시타를 맞은 체인지업은 6개 중 5개가 높게 들어가면서 불안한 피칭의 주범이 됐는데요. 현지 해설자가 체인지업은 봉인해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광현은 13개 인플레이 타구 중에 하드히트가 3개일 정도로 타구 관리를 잘했고 오늘도 득점권에서 7타수 1피안타였는데요. 김광현은 지난해 1할 5푼 6리에 이어 올해도 득점권에서 1할 9푼 6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반가운 장면은 데뷔 첫 타점이 나왔다는 건데요. 류현진이 동상고 4번 타자였던 것처럼 안상공고 4번 타자였던 김광현은 0대0으로 맞선 2회 2사 1, 2루에서 93마일 싱커를 밀어쳐 전진수비를 하고 있었던 좌익수의 키를 넘는 선제결승 2타점 2루타를 날렸습니다. 데뷔 첫 안타보다 더 좋은 질의 타구를 날린 김광현은 다음 타석에서 데뷔 첫 희생번트도 초구에 성공시켰습니다. 재밌는 건 류현진과 김광현의 평행이론인데요. 류현진은 데뷔 3번째 경기에서 3타수 3안타를 기록하면서 2루타를 때려냈을 때 그 상대가 애리조나 이안키네디였고 김광현도 데뷔 첫 2루타를 때려낸 상대가 애리조나 라일리 스미스였다는 건데요. 라일리 스미스는 김하성에게도 안타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김광현은 2타점 2루타를 날린 소감에 대해 방망이를 가벼운 곳으로 바꾼 게 주요했고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김광현이 타선에 막힌 혀를 뚫어주자 세인트루이스는 3회 오닐과 몰리나의 적시타, 5회 에드먼의 2타점 적시타로 김광현에게 6대1의 리드를 선물하는데요. 8회 석점을 내줘 7대4가 되지만 레이에스가 무실점으로 맞고 20세이브 노블론을 이어간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3경기에서 나선 선발 투수들이 웨이드르 물랑 4화 3분의 1이닝 1실점,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6이닝 1실점, 김광현 5이닝 1실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김광현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7월 7일 화요일 오전 7시 샌프란시스코 원정 경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등판을 끝내게 되는데요. 상대 선발이 케빈 가즈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원정은 처음인 김광현이 승리와 함께 6이닝을 소화하고 전반기를 잘 끝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선수는 오타니였는데요. 그제 하나, 어제 2개 홈런을 때려 최근 13경기에서 11홈런인 오타니가 첫 양키스타디움 등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타니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을 때 양키스도 지원을 한 27팀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양키스는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이 빌딩 외벽 타기를 하면서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서류 심사에서 광탈한 바 있습니다. 오타니는 오늘 경기를 통해 홈런 2개를 친 다음날 선발투수로 등판한 역대 5번째 선수가 됐는데요. 첫 3명은 1883년, 1886년, 1887년에 있었고 가장 최근은 1930년 베이브루스였습니다. 베이브루스는 1920년 양키스 이적 후 1920년, 1921년, 1930년, 1933년 한 번씩 4번의 선발 등판을 하는데요. 모두 팬서비스 차원의 등판이었습니다. 이에 1930년 36살이었던 루스는 홈런 2개를 때려낸 후 정규 시즌 최종전의 선발로 나서 친정팀 보스턴을 상대로 9이닝 3실점 완투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매든 감독이 오타니를 1번 타자로 기용함으로써 오타니는 역대 4번째이자 1973년 지명타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투수로서 1번 타자로 나서게 됐는데요. 오타니는 6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홈런을 추가하게 되면 엔젤스 기록인 월간 13홈런과 2007년 7월 양키스 마치 히데키가 기록한 일본 선수 기록인 월간 13홈런을 모두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 월간 최다홈런 기록은 1998년 6월 세미소사가 기록한 20개입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경기는 양키 스타디움에 대거 등장한 엔젤스 팬들과 일본인 관중들의 기대화는 전혀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 경기 105구를 던지고 5위를 쉰 오타니는 무더위 때문인지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폭염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시작 기온은 화씨 99도 섭씨 37도였는데요. 1번 타자로 등장해 4경기 연속 홈런이자 통산 두 번째 리드오프런에 도전했던 오타니는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1회 말 마운드에 오르는데요. 그러나 첫 세 타자를 모두 볼렛으로 내보낸 후 스탠튼과 토레스에게 연속 적시타 안두아에게 땅볼을 내줘 석점을 허용합니다. 덤벼둔 오도어를 3구 3진으로 잡고 2사 2삼루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오타니는 1회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프레이전을 맞춰 2사 만루에 몰렸고 다시 밀어내기 볼렛을 허용하고 교체됩니다. 여기에 후속 투수 에런 슬래거스가 올라오자마자 싹쓰리 3타점 2루타를 맞아 오타니는 3분의 2이닝 2피안타 5사 4구 7실점이라는 악몽의 하루를 경험합니다. 11경기 중 9경기가 2자책 이하였던 오타니가 7실점을 한 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지난해 투수 복귀전에서 6타자에게 모두 출루를 허용하고 교체돼 0이닝 5실점을 기록한 이후 최악의 등판이 됐는데요. 오타니는 이로써 시즌 평균 자책점이 2.58에서 3.60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올해는 선발 등판 전날과 다음 날에도 지명타자로 출장하는 오타니는 앞으로 무더위와의 싸움이 MVP 도전과 홈런왕 도전 그리고 투타 겸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충격적인 결말을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1회 말에 7특점을 했던 양키스가 9회 초에 7실점을 하고 역전패를 당한 겁니다. 지난 경기 불론 후 6위를 쥐었던 최프먼은 넉점차에서 올라와 제로드와 알씨에게 데뷔 첫 말로 홈런을 맞는데요. 에인절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점을 더 뽑아 11대8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오타니는 패전을 면하게 됐고 최프먼은 최근 두 경기에서 1과 3분의 1이닝 6실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기록의 주인공은 오타니가 아니라 트레이 터너였는데요. 슈하버의 홈런포가 침묵한 경기에서 터너는 3타석에서 단타 2루타 홈런을 기록하고 4번째 타석에서 가장 어려운 3루타를 때려내 히포더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히포더 사이클은 2019년 9월 18일 토론토 케반비지오가 달성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요. 노이터가 지난해 2개, 올해 7개, 도합 9개가 나오는 동안 히포더 사이클은 1개도 나오지 않은 바 있습니다. 터너는 히포더 사이클의 단골손님인데요. 2017년 콜로라도 원전 경기, 2019년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 이미 2번을 달성한 바 있는 터너는 현역 선수로는 처음이자 역대 5번째로 3번의 자전거를 탄 선수가 됐습니다. 터너 이전 가장 최근에 3번을 달성한 선수는 2008년 시애틀 유니폼을 입고 텍사스를 상대로 2012년과 2015년에는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총 3번을 달성한 에드리안 벨트레이인데요. 마침 오늘이 28세 생일이었던 터너는 역대 최초의 4번 달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터너는 여기에 도루 2개까지 보탬으로써 16개인 아쿠냐와 타티스를 2개 차로 제치고 내셔널리그 도루 1위까지 차지했는데요. 어쩌면 올 시즌 후 FA 시장에 나오는 시거, 바에스, 스토리보다 내년 시즌 후 FA 시장에 나오는 터너가 더 안전한 유격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워싱턴에게 6대 15의 대패를 당한 템파베이는 원정 8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탄이가 가장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면 가장 끔찍한 하루를 보낸 팀은 컵스였는데요. 컵스는 앤디 애시비의 조카인 에런 애시비에게 1회 77점 강판이라는 악몽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컵스는 7대 0에서 마운드에 오른 아리에타가 6점을 내주고 교체됐고 4회 8점, 6회 1점을 더 내줌으로써 7대 0에서 7대 15의 역전패를 당하게 됐는데요. 컵스는 1976년 세인트리스에게 7대 15로 패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1회 7득점을 하고 7점 이상의 점차로 패한 역대 두 번째 팀이 됐습니다. 그러나 1976년에 샌프란시스코는 7대 0에서 시작한 역전패는 아니었습니다. 컵스 3연전을 쓸어당고 8연승을 달린 미러키는 2위 컵스와 게임차를 6경기로 벌렸는데요. 10대 7에서 14대 7로 달아나는 말로 홈런을 날린 윌리 아담헤스는 최근 6경기에서 3홈런, 10타점입니다. 오타니, 게레로, 슈아버가 홈런에 실패한 반면 타티스는 26호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로써 메이저리그 홈런 순위는 오타니가 28개로 1위, 게레로, 타티스가 26개로 공동 2위, 슈아버가 25개로 4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샌드에고 경기의 주인공은 솔로 홈런과 말로 홈런으로 오타점을 올린 트렌트 그리샴이었는데요. 지난해 슬램디에고 대열에 참가하지 못했던 그리샴은 데뷔 첫 말로포를 때려냈습니다. 샌드에고는 7대 5로 앞선 6회초, 우천 중단 후 콜드게임이 되면서 신시네티전 6연승과 최근 11승 1패를 이어갔습니다. 애틀란타가 매치를 20대 2로 대파한 경기에서 6타수 5안타 2홈런을 기록한 아지알비스는 애틀란타 1호수 최초로 7타점을 올렸습니다. 내일은 류현진 선수가 새벽 2시, 기쿠치와 한일 선발 맞대결을 합니다. 오타니는 같은 시간 좌암 몽고메리를 상대하고 8시 다저스는 워싱턴과의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하성은 루이스 카스티오를 상대로 선발 출장을 기대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류현진 경기 중계와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류현진 경기